세월강으로 가자! F 바장쪼 우리 그디도 공을 여기 피아노 치신 분들 레이전은 참쪼 마이너는 탑쪼 마이너는 약간 슬픈 이름의 노래 레이전은 밝은 이름의 노래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샵도 그냥 붙인 게 아니여? 파도 쏠렙쪼 풀렛을 얹다 붙여 히미라레에 걸치고 이런 건 기본이에요 맞아? 안 맞아? 15년 동안 물으면 대답을 하니여? 또 뒤돌아가고 오 주여 앞에 계신 이 착한 양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고 항상 하나님 뜻배로 움직여 주시옵소서 노래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갑시다 자! 자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들 항상 이 자동에서 토요일이 스티니스 부시하고 오이도 많이 좀 찾아주시길 바라면서 солют California 자자자잔잔잔잔 세상을 다 좀 갈기가 천만 년을 살기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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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사면 주지 차량이 새는 세월강에 흘러가는 꽃잎이 아니냐 한계절 자산나가냐 해가 되면 지웅말로 징징해 굳이 많냐 사초를 보셨지 바람처럼 살았자 사초를 보셨지 바람처럼 살았자 사초를 보셨지 바람처럼 살았자 잘한다 이 정도면 얼마나 잘해 재미있는 사람 이 정도면 됐지 그리 안 그려 말 이해해 보네 아직 안 맞아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게 비오는 날 우리 같은 놈이라도 있으니 여러분들 웃으시려면 자오지간 똑같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 못살아 우리 같이 모자란 놈도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정신이라면 구해줘서 안 보여줘 내가 보지러워 구져보거든 네가 딸내면이 이런 거 보여주세 이 여자를 얼마나 부면서 빤쓸고 저렇게 오래가진 느낌이야 그리고 이 언니를 뭐라고 형 니가 나쁜 놈이여 얼마나 구겼으면 이렇게 이 언니 요구만 이 언니 나쁜 놈이여 너 국민이 거주차 아니래 아니요? 그럼 이새끼 술 먹으라고 까먹으라고 대푸드라고 이새끼 큰 아픈 것 얘기고 마지막 그리고 이렇게 이씨 내라 술을 먹이려고 술을 잔뜩 먹여야 돼 네가 취해보니까 썩썩한 이 여자 안 사귀어 여자하고 사귈 때는 여자를 많이 먹여야 돼 남자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절대 오늘 음주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안주를 더 많이 먹고 여자는 그냥 술을 먹여 꽃 먹여 저기요 박현빈이가 뭐라고 여자는 꼬실때는 뭐라고 써 사정가지를 지켜라 무조건 처음에 만났을 때 칭찬만 해줘 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그 다음에 왜요? 술을 먹여야 돼 술을 어떻게 먹여 박현빈이가 콧들에 맘들에 가는 취해버렸소요 여러분 술을 먹여 어디를 긁고 가 오빠 어디 여기 이봐 알았어 알았어 그럼요 그럼요 그때그때 반스 보고 힘이 느껴지고 좋은사람 좋은 일도 하시고 불쌍하게 나 진짜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이 팀 2만원 맡기는 우리 형수님이 최고래 진짜 형님이 진짜 된 사람이 된 사람 아이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할렐루야 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하나님 이 만원을 주셨사옵니다 받았사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박수도 안 치고 인사 쓰고 에라이 이리시다 이리시다 피도 오고 있는데 이렇게 뒤지게 고생하는데 박수 안 치는 놈들 누구들이 한번 해볼래? 얼마나 좋다는 인줄 아느냐 이리시다 열받은 하이튼 나는 아니 마지막 뒤지도 뒤지도 사라지는 없어 그래서 오늘 자 남자의 음물 162로 한번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오고 부채춤 보내드리고 우승과 함께 스티브샷 한번 멋지게 보내드리고 웃으세요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같은 놈사 우리요 세상에 안죽고 지금요 엿장사가 한 1300명 되는데 지금 한 1600명을 뒤져버렸어 이 모습 거기서도 좀 재력적으로 이렇게 있는 놈이나 몇놈 살아남고 있지 다른 명 다 죽어버렸어 지금 4번 또 다른 말로 뭐래 변수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간다 그리고 뒤져나 하면 뒤져나 자 갑시다 좋은 시간 되시고 자 야 도저히 이리여 이 이 이 밥을 세게 부른 척에 나가다 놓치지 그렇게 정의 주민은 피하게 되는 사랑이 있네 소주치기 목우리 소주의 목우리 똑같이 그 사랑이란 바람 같은 거 가거라 가거라 아주 못力 깜짝 놀라버린 건가 가슴에 죽은 남자의 울 우리의 힘이 잘한다 지금의 밤을 새고 푸른 척 나간다시 그렇게 저를 지우며 희약했던 사람이 소리치기 고통한 소중히 가기 타고 휘 GROUP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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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참 이렇게 훌륭하셨구나 정부에서 보호를 해줘야 돼 아이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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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래서 오마이터 척 받아 봐 역시 아유 그리고 아유 이렇게 세 달 이렇게 돈도 나오는 데서 나와 몇십만 원 돈은 하나가 안 나오는 데서 아무래도 가니라 암기나봐 없으면 만원짜란 저장 오짜란 거슬러 쓸게 으하ха 제 사랑을 몰라오세요 미안한 아시 불고한 있음 불고한 힘 아유 아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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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형님 그러니깐 내가 내가 아까 이 동네 진짜 나 여기서 미안해요 진짜 이렇게 흐름하신 동네를 내가 히버리는 동네라고 해놨으니 내가 줄면 내가 히버려 내가 잡는게 미치겠네 천만원 줄게 여름동안 한번 봐봐 예예예 사실은 이 동네가 아니라 히버림놈에 더 히버림놈에 나와 미안해 형님 내가 진짜 사과했을때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대신에 오늘 아 지혜빈님께서 아이고 고맙지 나 오늘 진짜 여러분 이렇게 비와도 저는 진짜 맘이 편하니까 진짜 지금까지 12월달부터 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놀다가 나 나오니깐 히버림놈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웃길려고 그래서 내가 부재춤 한번 연습을 했어요 부재춤 한번 그리고 에이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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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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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형님 뭐 오해 있으셔요? 끝나면 한번 드릴께요 그 뜻이야 네 네 형님 너 이름도 안줬는데 이거 형님 주고 다른 사람이 사과하시 다른 사람은 좋겠지 다른 사람은 좋겠지 다른 사람은 중년이라도 몸을 받아라 몸을 날려줍니다 나는 중산으로 줄라시 자 자 갑시다 부재춤 한번 가십시다 자 부재춤 이어서 나타와 함께 스크리티 하고 형님 고마워요 한참 그래서 모씨 goddamn 배울 때가 와 꽃사실 흰 꽃사실 모씨 좀 봐라요 부그럽잖아 몸이 벌써 배울대란 티란 인작 배우대란 차이가 안가 그냥 안그려 저 블루 대답도 대답ứ 하 인상이 어떻게 생겨요 인상이 어떻게 생겨요 인상이 어떻게 변경하는데 가사를 까먹어야 이란 흐름이 끊어질 수요 포사 시호 포사 황치 사시호 포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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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하하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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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ál 6년 동안 연습이 너무 처음 보이고 어구아 5호 모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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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모세트! 오~! – 제가 도락하고 싸우編. – 벌써 병치가 나네요! demonstrating Today Power Blanküte girl who Bei The 랩! 娘 that's in vendllal. 웅죠 jedenyeah! 짜날려Г다 너무 기쁘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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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땅 아들 안 내놓으시지 안 내놓으시지 맘껏 가라하시지 맘껏 위하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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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안 된대 여기야 가슴에 꿀질 내 행정 내 행정 붙어 Sherman 고맙습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디츠 그리운 노릇 내 지지 꿈이 나, 내 지지 부운다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야맣을 안추어 멀추어 멀추어 안추어 야 안추어 괜히 물아올시 아아아아 새벽에 고침 멀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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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에 깨끗이 너무 아름다워요 새로운 것들이 빨리 이사람을 잊지 예희 아팠지는 예희 아 아이 아이 이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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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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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 되 vào 은혜의 사랑 때문에 내가 부른다 은혜의 사랑 때문에 내가 부른다 은혜의 사랑 은혜의 사랑 아니 니가 뭔지 모르겠는데 냄새 안 나 약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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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부사 또 나온다 또 나온다 지급이 안되고 있네 좋으셔야 되시고 정신없이 일하되고 있고 오늘 제가 지금 44분간에 있습니다 44분간에 타이밍을 지금 하는데 뒤에 멋진 가수님이 계시니까 아니 한잔에 하나만 더 줘 한잔에 한잔에 여기 키 좀 맞추고 템포 좀 당겨주셔요 사모님 한잔에요 땜에 있죠 히샵 히샵 아까도 보고 오니꺼 틴다 히샵 히샵 템포 좀 맞추고 아 그럼 원래 에프샵만이나 이메이저 다 알지 요거 저 히샵 템포 저 148로에 갑시다 한잔에 마지막으로 초청을 하시고 유튜브 가수님 아시죠 솔나무다니고 벽루나무다니고 느티나무 아 너 아니고 솔나무가수님 이사 드리겠습니다 자 쇼 한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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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루나 후루나 또와 내가 간다 개의점을 달여달 한잘에 한잘에 한잘엔 한잘엔 Bharati'D choose 한자레 한잘엔 하 한잘엔 하 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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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해 한잔 고기말라 한잔 불여인은 불군끼니까 한재로 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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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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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말라 중원인라 한재로 한잔 한잔 한재로 한잔 この犬は 한 잔에 있었습니다. 한 잔에 한 잔에 환자 오갔지? 이 가운데 폭발이 오갔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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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곱산에 한 잔에 의자 지키며 한 잔에 의자 지키며 한 잔에 의자 이 계획을 가져다니? 지키며 한 잔 주세요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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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잔에 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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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잔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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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달려보자 한 잔에 가속 pratique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라시 달려 보자 한 잔에 너무docished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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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잔에 두 잔에 세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자네 끝까지 쏘다 한자네 참여! 그리고 진짜 쇼시간에서 너무나 무지하고는 철도 몰라지 마시고 웃음으로 끝내주세요 그리고 이거 나중에 올리면서 얼마나 좆다니면서 이렇게 젖이라고 해놨어 멸치젖도 아니고 새우젖도 아니고 계셔서 젖이라도 갯수라도 많지 계점만큼은 남자한테 아무 수 아니고 다시 한 번 저도 좆다니므로 흠쓰고 이렇게 인사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경기의 박수와 함께 소생 사랑의 박수 들으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박수님 정말 유튜브 하세요 제 형수님이 형수님 내가 옳아있어 분위기만큼 나오지 않으려면 좀 힘드니까 우리 소나무 같이 한 번 모셔볼게요 박수 한 번 주세요